이티방수 개우렘만 이러시네요 이티방수 개우렘만 이러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현황방수 시작했습니다 보라색 뭐하죠 보라색 보라색 잠순가요 이거 아 늦은 출발 자 현재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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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뛰고 있습니다 초록색 1등입니다 초록색 가속도로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막 나가고 있죠 자막 나가고 있죠 롤롤롤롤롤롤 자 1등 달리고 있습니다 아 레이스 자 근데 이게 먼저 한 바퀴를 도는 것보다 이 바퀴를 도는 것보다 여기서 뭐가 나온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어제는 그 골리앗이 900만으로 승리를 가져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자 비전을 켜주세요 빨강만 네 자 여기서 오버러드 아 느리죠 자 그럼 소드마프 56만으로 초록색 1등 달리고 있습니다 무난하네요 어 굴리앗 랜덤 랜덤 자 이거 봐야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어제 여기서 자 어제 여기서 1 에 1 걸렸습니다 1 아 1이라니 에 1이라 5천 지금 1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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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음소 아 아닙니다 이거 완전 빠른데요 초록색 지금 자 총색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울트라가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못잡습니다 자 음소 아 마이너스 하지만 여기 그렇게 손해는 아닙니다 에 에 자 아비터가 나왔지만 이제 얼릴건 없구요 에 에 정말 불쌍한 갈색이네요 오늘따라 쓰읍 갈색 누구죠 아 갈색 임주소 오늘따라 불쌍하네요 오늘따라 불쌍하네요 오기만 해봐 네 경기 포기했죠 아 근데 초록색 잔단만녀 자 이거 만약 초록색이 지금 파란색이 공격 못하는게 걸리면은 게임 끝납니다 아 리버네요 자 이러면은 뭐 패널을 짓지 못하죠 어 이렇게 되면 멀리가서 좀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 멀리 끝에 가서 짓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러지 않네요 자 여기서 짓나요 설마 에 나같이 거기서 짓겠다 아 포기하네요 그냥 자 카스 헤라 싫어 자 1등 달려가려고 하는데 아비 아비터였습니다 아 쏘드마스터는 얼릴수가 없죠 안보이기 때문에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 리리리리리리리리리 자 이러면은 녹화 다시 해야 되는데 오케오케 피피 잠시만 아 아프리카 문.. 아프리카 문제야? 아 아 아 그럼 그냥 갈게 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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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아 아 자 엑정 자 갈색의 분노 갈색의 분노 자 과연 갈색 여기서 몇만 갈색의 분노 자 과연 갈색 여기서 몇만 걸릴지 몇만? 아 61만 그래도 꽂이네요 그래도 꽂지 자 이렇게 되면 좋은거는 파라색이죠 뭐야 이건 지나가니까 빙산들이 떠나가지고 당황했죠 당황했습니다 자 왓셈멘 왓셈멘 자 버퍼링은 제 문제가 아니고 아프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문제이고 아 초록색의 락 공동력이 굉장히 약하죠 아 안죽이죠 그렇죠 꼬리랑 모두 초기하여 꼬리랑 모두 초기하여 아 꼬리랑 모두 초기하여 아 모두 초기하여 아 글 네 잡아버리죠 자 랜덤 아 락다운 그냥 걸어버리고 갑니다 락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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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서 현재 1등은 이제 초록색이 되겠습니다 초록색 죽여야죠 지금 점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굳이 초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굳이 초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골리아 이 골리아 좀 애매한데요 그죠 자 일단은 초록색 들어갑니다 초록색 1등 389만 자 389만 4로 굉장히 1등 달리고 있습니다 자 갈색도 치고 있는 자 180만 정도 되겠네 100만 정도 되겠네 186만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서 아비터 나왔습니다 자 파란색이 어이 파란색이 얼마나 걸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거 어제 여기서 900만 떠가지고 한 번에 승리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결승진출 했거든요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파란색 과연 이거 잘 봐 잘 봐줍니다 자 파란색 과연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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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쫄리게 만드네요 아주 자 과연 몇이 고 고 아 마이너스 초기화됐습니다 파란 아 파란색 아 파란색 아 파란색 아 파란색 아 파란색 도망온으로 맞는데 맞는데 결국 초기화됐습니다 초기화됐습니다 초기화 자 여유롭게 1등을 즐기고 있는 용가리 에 아 바로 초기화됐어요 누군가요 아 김누리 선수 자 그러면서 일단 네 초록색 앞돌두기 파란색 0점입니다 파란색 0점입니다 가만있는 저랑 점수가 똑같대요 에 자 야 야 이거 배럭 저 배럭 어 과연 과연 하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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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았어요 오 야 주황색을 막아냈습니다 자 기가 막히네요 자 현재 1등은 이로써 이제 그 어 또 랜덤? 저 또 랜덤? 저 또 랜덤이에요 또? 저 파란색 또 랜덤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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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? 또? 0점일제? 자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아 백만 어 백만 부족하죠 어 어 오브로드 왜 죽여주지 자 그러면서 일단은 자 그러면서 일단은 어 열심히 뛰고있는 여러분들인데 자 압도적입니다 이거 어 아 2등이 보라색인데 과연 보라색이 어느정도의 에 모습을 보여줄지 아 주황은 그냥 들어가네 과연 보라색이 어느정도의 에 모습을 보여줄지 아 주황은 그냥 들어가는게 낫지않을까요 어 잡혔네요 아 75만 그쵸 현재 1등은 이제 그 어 그쵸 현재 1등은 이제 그 어 초록색이죠 어우 어우 우원 걸렸네요 어 파란색 자 파란색 배륙짓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이 하나 지었네요 어 파란색이 하나 지었습니다 이거 어 자 발 두개째 막을거 안걸리나요 와 거세요 막을거 고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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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다운 고스트 락다운 아 두개넨다 두개넨 잡아야죠 잡아야죠 네 잡아야죠 잡아야죠 어 안잡고 가네 이거 어 자 파란색 그래도 초기화됐었던거 많이 따라왔죠 2등 됐습니다 파란색 2등 어 어 초록색 자 초록색 어차피 1등이기 때문에가 그쵸 얼리고 기다 자 초록의 목적을 얘네를 올리면서 그 파란까지 기다 가는 모습입니다 그쵸 아 다른 방도 렉이 걸린대요 여러분 그쵸 아 다른 방도 렉이 걸린대요 여러분들 어 그 버퍼링이 어 지금 아프리카 전체에 퍼지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 잡아버리는 센지 브루들링까지 들어가야되 들어가야된다는게 할만한 블럴 없습니다 오 없습니다 오 자 아 아 보라색 2인데 자 어 자 아 들어가려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네 들어왔어요 하지만 들어오면 얼려지 자 그렇죠 없는척 없는척하는게 좋죠 자 일단은 어 갈색 75만 꾸준히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 25만 걸린 자 이 좋죠 자 일단은 어 갈색 75만 꾸준히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 25만 걸린 자 일단 그런 모습이구요 여러분 동경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서 일단은 초록색 달리고 있습니다 초록색 자 초록색 여기서 몇 번이 걸렸지 아 39만 자 이래도 1등이죠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띄고 있습니다 자 띄고 있어요 저 파란색 자 파란색 어떻게든 이거를 따라잡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초록색 초록색 기다리다가 살짝 들어가줍니다 자 깝칠 수 있는 이유는 15만짜리 열렸습니다 에 죽죠 이거 에 에 에 에 에 에 자 살짝 눈치보고 아 소드마스터 초록이 운이 자 울트라 자 몸짱 미남 자 곰탱이를 좀 잡아줘야죠 몸짱 미남 자 곰탱이를 좀 잡아줘야죠 자 이거 죽기 위해서 발악하는거 같은데 아 아 좀 쎈님 자 세븐스톰을 좀 자살하는게 어떨까 생각해보는데 그냥 들어가나요 지금 약간 겸수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지금 초록색 왔어요 어 어 초록색 초록색 막아야죠 초록색 막아야죠 아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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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죠 탱크 시즈보드하면 센데 상태를 별로 약하거든요 자 이거 탱크를 잡아 자 이거 탱크를 잡아야죠 아니 탱크 시즈보드 세다니까 이거 니까 이거 아 모르네 아 시즈보드 존나 세다고 이거봐 아 아 주발이죠 자 만약 근데 초록색 여기다가 어 포토 찍고 난리나면은 난리납니다 진짜 여기다 이거 뚫는데 아 포토캔은 지어지자 두개라도 지어집니다 아 포토캔은 지어지자 두개라도 지어집니다 이거 자 아 네 딱 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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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네요 하지만 레이스 잡힙니다 네 자 초록색 현재 1도 자 파란색이 뒤따라 가고 있지만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에 여러분들 아직도 버퍼 걸리네 여러분들 어 버퍼 아직 너무 심한가보네 붉한색 아직도 여깄네요 에 붉한색 아직도 에 붉한색 아직도 여깄네 에 천낮이네 에 날이 아닌가보군 에 자 여기서 또 보라색 아직 자 여기서 또 보라색 아직도 여깄어요 에 저도 눈물나게 어 아직도 여깄어요 아직도 거야 자 이거 얼려줄까봐 초록색 무서워가지고 못가고 있는데 자 extensions 이거 얼려질까봐 초록색 이 양방향으로 가면은 아비터가 두개 자 한쪽은 인명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가 한쪽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어 좀 여유롭게 가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자 과연 자 이럴때 이럴때 가는게 좋아요 이럴때 이럴때 가는게 좋아요 이럴때 자 와서 그냥 가나요? 아 가는척? 아아 야외데 자 근데 초록색이 쭉 들어가고 엠에 그지? 어 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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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놓쳤어 타이밍 놓쳤어 타이밍 놓쳤어 어 자 가네요 에 빡쳐서 그냥 갑니다 예 빡쳐서 그냥 가죠 네 개뿔이죠 아이고 에 자 안가면은 다시 가는 수 밖에 없죠 에 다시 가야죠 에 다시 가는게 낫습니다 그냥 어 죽여버렸어요 지금 파란색이 자 락다운 아아 보라색 또 맴봉 에어 보라색 맴봉 에어 보라색 맴봉 왔죠 지금 자 그러면서 200만바퀴 야 이러면은 갈색이 지금 어 3등까지 거의 동점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러면서 61만짜리 초록색 아 초록색 압도적인 1등 자 그러면서 SCB를 61만짜리 초록색 아 초록색 자 보라색이는 아쉽게 아 이자리를 계속 맴돌고있네요 자 늦겔풀 아악fu 아악焦다온 피했어요 자 글록nak tourists 자 글록 Pew 바랍니다 야 으 spreadshe sizes 여 베록스 자 이런 여 베록스 자 여기서 만약 주황색이 주황색이 만약 공격 못하는 거 걸리면 큰일 아아아아 공격 못하는 거 걸려 끝날 수도 있겠는데 보라색 빨리 들어가야죠 자 뭐여? 어? 자 뭐여? 게임 끝날 수 있겠는데 게임 끝날 수 있겠는데 자 괜히 길막혔죠 지금 아 너 짓지마 짓지 말라는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자 보라색이 중요한데 보라색 과연 과연 아 울트라 걸렸어요 쉬시며 말오십니다 하나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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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짓나요? 아 됐어요 됐어요 아 파란색 전국 실패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일단 파란색 네 네 다시 돌아왔고요 자 카스 헤라 시러 들어갔죠 자 별로 바퀴수는 안주지만 그래도 그래도 일단 달리고 있습니다 자 드라군과 자 같이 들어갔고요 같이 들어갔고요 아 락다운 괜히 깍치다가 가있을까 락다운 놀렸죠 제가 자 해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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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해초리 이겼고 아 터쳤고 이거 공격 굉장히 세네요 에 락다운 딱 걸고 가면 되겠네요 이제 어 파란색 결국 네 대역전국을 하려고 했지만은 실패로 돌아갔고 나머지 분들이 뛰고 있습니다 에이 과연 또 어떻게 됐지 아 센스있게 만일 죽여 아 센스있게 만일 죽여버리는 센스 에 하지만 더 높은거 걸렸죠 간다 씨발 걸렸죠 자 간다 씨발 뿅 자 하악하악 걸렸고요 자 골이 나면은 하악하악 걸렸고요 자 골이 나면은 어 이정도 바퀴 자 락다 자 죽이로구요 어 어 어 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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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쎄요 야 주방새끼는가 하지만 꼴지라는거 자 오토버에요 안보입니다 네 어 죄송합니다 어 똥쟁이 자 똥쟁이 열심히 뛰고 오십니다 똥쟁이 아 아 보라색 어 어 보라색 아 아무도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거 없고 자 야 락다 유 똥 자 야 락다 유 똥 자 일단 그러면서 똥쟁이 걸렸습니다 아 주황색 운 두렵게 없네요 자 그러면서 일단 현재 2등이 은 자 파란색 뛰고 있고요 자 1등이 어 네 일oon 에 걸렸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네요 둘다 잡겠다 그렇죠 백라타 환자 락따거는 새끼 걸렸습니다 아 죽었구요 백라바퀴 갈색해 너무나도 뼈아픈데요 과연 어떻게 되겠지 과연 어떻게 되겠지 과연 어떻게 되겠지 자 자 현재 1등 압도적으로 2등 달리고 있습니다 어 자 럭크 버러봐야죠 버러 이거 잡아야죠 압도적으로 1등 달리고 있습니다 어헛 아아아아아아 설마 그래도 레이스 나오면서 너도 막을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레이스 나오면서 너도 막을 수 있겠네요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 잡을 필요가 없죠 아 이런걸 뭐 잡나요? 예 뿅 동쟁이 걸렸습니다 동쟁이 어어? 레이스 신났죠 아주? 레이스가 좀 신났죠 지금? 자 문제는 지금 초록색이 이걸 돌면 800만 바퀴이기 때문에 난리났습니다 이거 아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에 격차 너무 벌어지는데 지금? 자 초록색이 이대로 과연 게임이 끝날 것인지 아니면 초기화라도 걸리면서 어 상황이 반전됐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레점스 초기화아 레점스 초기화요 레점스 초기화아 아아 가이색 빠이빠이네요 고생했다 가이색아 아 네 멈춰주는 센스 멈춰주는 센스 이게 그냥 두번 죽이는거죠 이거 두번 죽이는거 에 아 가기 싫어 아 뒤로 갈거야 이러고 있죠 자 누가 좀 자 누가 좀 죽여줘 이러고 있는데 저절로 움직이기도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에 안쓰러질게 그냥 가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가세요 에 안쓰러질게 그냥 가세요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누구라도 이거 되게 싫습니다 싫습니다 그렇죠 초기화가 되는데 에 자 그러면서 어 현재 1등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빠르긴 빠르네요 그렇죠 아 자 이거를 아 아 70만 910만 되거든요 어 굉장한 1등입니다 910만 에 910만 아 가이색 포기하나요 포기하나요 가이색 안돼요 초기화 초기화에요 아 가이색 초기화 자 910만 됐습니다 910만 에 2등이 지금 어 이대로 제가 봤을때는 어 초록색인 어 초록색이 그 한바퀴 돌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때 어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서 만약 초기화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체 초기화 나오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어 과연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여 도깨들이 과연 무엇이 걸릴든지 네 자 초록색 죽여라 초록색 했는데 자 자 중요합니다 자 몸짱 미남 자 그러면서 꼬리남은 네 넘어 맞기 초기화를 걸리기 위한 작업인가요 이거 아 못죽이는거 걸렸어요 망했죠 이거 자 초록색을 막을 수 있는게 있어야 될텐데 막을 수 있는게 없어요 에 아 그냥 질이에요 에 아 안죽죠 에 자 저울링 자 이상한거 자 곰팽이 어 모두 초기화 아아아아 모두 초기화 죽여 아 아 아 모두 초기화 이거 두번 자 이거 네 아 모두 초기화 죽였어 자 일단 육만입니다 육만 아 아 이렇게 되면 안되는건데 심각했어 바로 심각했어 어어 아 초록색이야 초록색 초록색입니다 아 안 되는건데 근데 심각해 심각했어 바로 심각했어 어어 아 자 작업을 통해서 제가 봤을때 초기화 걸릴때까지 한 다음에 초기화 시켜버린게 오히려 어 승리로 향하금 좀 가까워지는 그런 발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 주황색이 너무 미련했습니다 자 자 나 0점인데 불쌍하지도 않네 이러시는데 에 자 과연 자 보라색이 자 보라색과 파란색이 어 들어갔는데 아 뭐 안되죠 에 뭐가 돼야되는데 초록색은 막을게 없어 어 오우 예 초록색 잡혔구요 주황 야 아마토포 에 HP 1자리한테 야 야 센스 하지만은 네 한방에 터지죠 아 초록 못얼려요 초록 못얼려요 자 초록 막아야되 초록이 안보여요 앞에 에 아 다른발 렉이 없어요? 아 다른발 렉이 없어? 아 그러면 이번경기 끝나고 여러분들 어 이번경기 어 이번경기 끝나고 리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오케오케 자아 초록색을 막아야되 초록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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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들어가면 그게 게임 끝이에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런거 어 자 이따그러면서 보라색 띄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라색 보라색 초록색 인터넷창이 많이 켜놨스러움 뭐 켜놓은거 있나 어 켜놓은게 없는데 자 90만짜리 자 초록색이 어디 어떻게 됐나 지금 초록색 초록색 자 초록색이때 사이언스 매스에 돌고 오십니다 자 보라색 보라색과 주황색과 주황색 어어 벼룩 지으면 자아 이거 이거 몰래 지으시면 그렇죠 에 통합하니 조금빨 자 보라색 그냥 갑니다 보라색 몰라요 보라색 모르고 있습니다 자 자 자아 이거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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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딱 하나는 지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 하나는 지울 것 같은데 어 자 어차 자 자 하나 하나 못짓나요 아 브로덜링 브로덜링 아아아아아아 자 그리고 이거 사... 아 락다운 아 락다운 주황색 이게 웬 나이베릭인가요 자 일단은 이거 들어가도 게임이 끝나진 않습니다 자 게임이 끝나진 않아요 게임이 끝나진 않는데 아 이스네 어어어 자 근데 이거 잡혀주면은 아 네 더 좋은거 걸릴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더 좋은거 걸릴... 자 보라색 긴장이라 똥싼다 자아 보라색 긴장이라 똥싼다 자아 이제 초록색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왜 일방적이 연쌍해 과연 이대로 끝날것인가 끝날것인가 자아 자 분신사바 에 자신은 어떻게 갈건가요 너는 어떻게 갈건데 에 자 보라색은 뭐지 이거요? 이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커맨드 커맨드까지 가고 있죠 아 오버라드 오버라드 잡아줘야죠 네 오버라드 잡아줘야죠 어 파라색? 이걸 안잡나요? 지금 초록색 잡아야되는데 이걸 안잡나? 아 글쎄요 네 어 어 이거 잡아줘야죠 잡아줘야죠 그렇죠 자아 데미지가 그런데 많이 안깎이네 방어력도 없네 자 이렇게 되면 초록색 자 이렇게 되면 초록색이 그냥 들어가나요? 어 이거 보라색 아 뭐야 자아 이걸 아아 울렸습니다 울렸어요 아아 울렸습니다 울렸어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야 길막잖아요 갈색 갈색이 역발사 길막으로 길막으로 쓰겠다 야 어 갈 갈색 덕분에 희상윤이 못 희상윤이 못 아 지워주네요 네 보라색이 지워줍니다 에 지워주네요 네 보라색이 지워줍니다 네 보라색이 지워줍니다 에 지워주네요 아아 지워주다가 락다운 자 근데 이거 때릴 때까지 다 때릴 때까지 못 갑니다 아 갈색 근데 이런걸 여쭈어 25만짜리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은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어 초록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어차피 없어지는 없어지는 분신들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지나가겠다라는 생각 자 락다운 걸면서 자 일단 초록색이 들어 옵니다 에 이제 초록색이 얼마 남지 않았죠 40만 남았어요 40만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초록색을 잡아야죠 아 초록센스 에 초록센스죠 자 하지만 파란색이 옵니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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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안돼요 자 탱크 탱크 자 까악 이러고 있어요 자 갈색은 왜 안들어가고 있죠 지금 여쭈 들어가도 여기서 초록이 오면 게임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초록이 자 갈색은 왜 안들어가고 있죠 지금 여쭈 들어가도 여기서 초록이 오면 게임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초록이 맞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아 프로브에요 에 프로브 쎕니다 프로브 쎄요 자 아니면 시즈모드 자 과연 아 아 시즈모드 풀기도 그러고 좀 아 소록이 막아야되는데 아 소록이 막아야되는데 자 어? 모두초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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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아악 아아아악 아 모두초기야 그냥 죽여버렸고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역전이 안되긴하 안되긴하지만은 어 게임 끝날거 같은데요 아 게임 끝날거 같은데요 아 게임 끝날거 같은데요 이거 욕절이 아니라 욕절이죠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주발이죠 아아아아 초록색이 이길 것만 같았던 그 현실 속에서 아 보라색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아아아